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포지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부터 121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3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오이 3번 아이 4번 이유 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 2번 오이 3번 우유 4번 아우 3번 문제입니다. 1번 아우 4번 우유 4번 문제입니다. 5번 여유 5번 문제입니다. 6번 아우 2번 예의 3번 아예 4번 아우 7번 문제입니다. 1번 의외 2번 예의 3번 이의 4번 여우 8번 문제입니다. 1번 아예 2번 외야 3번 야외 4번 예의 9번 문제입니다. 1번 구두 2번 노나 3번 가구 4번 노구 10번 문제입니다. 1번 휴지 2번 바지 3번 치마 4번 가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번 모두 2번 부자 3번 부모 4번 모자 12번 투자 2번 5번 6번 4번 6번 5번 6번 6번 7번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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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2번 아빠 3번 아까 4번 가짜 14번 문제입니다. 1번 차다 2번 자다 3번 싸다 4번 따다 15번 문제입니다. 1번 꼬리 2번 뿌리 3번 까치 4번 가짜 16번 문제입니다. 1번 나빠요 2번 바빠요 3번 아파요 4번 예뻐요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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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입니다. 1번 오직 2번 아침 3번 마침 4번 아직 18번 문제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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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발 3번 땅 4번 딸 19번 문제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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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받아요 3번 3번 먹어요 4번 받아요 20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갔어요 1번 갔어요 2번 왔어요 3번 있어요 3번 4번 샀어요 21번 21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 2번 고기 3번 거기 4번 기계 22번 문제입니다. 1번 아기 2번 여기 3번 노구 4번 야구 23번 문제입니다. 1번 소고기 2번 어머니 3번 바가지 2번 어머니 2번 4번 주머니 24번 문제입니다. 1번 아까 2번 어깨 3번 고개 4번 언니 25번 25번 문제입니다. 1번 우유 2번 와요 3번 왜요 4번 위해 26번 문제 26번 1번 가방 2번 고장 3번 거울 4번 공부 27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가게 2번 노래 3번 시계 4번 지도 28번 문제입니다. 1번 어디 2번 안내 안내 3번 우리 4번 언니 29번 문제입니다. 1번 가수 2번 아가 3번 사과 4번 자주 30번 문제입니다. 1번 노구 2번 구두 3번 노나 4번 가구 31번 문제입니다. 1번 어머니 2번 아버지 3번 할머니 4번 아니요 32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우리 3번 오이 어디 4번 어디 33번 문제입니다.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아저씨 4번 아줌마 34번 34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가짜 3번 기차 4번 까치 35번 문제입니다. 1번 모래 1번 2번 미리 3번 머리 4번 마흔 36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2번 아이 3번 여기 4번 아기 37번 문제입니다. 1번 누구 2번 노나 3번 나라 4번 구두 38번 문제입니다. 1번 의자 2번 여기 3번 저기 4번 여자 39번 문제입니다. 1번 오리 2번 어디 3번 우리 4번 아들 40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 2번 이사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주소 4번 4번 치과 41번 문제입니다. 1번 아깝습니다. 2번 차갑습니다. 3번 가깝습니다. 4번 찾았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1번 공책 2번 책상 3번 경찰 4번 명찰 43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2번 겨울 3번 거리 4번 아들 44번 문제입니다. 1번 고기 2번 가위 3번 감기 4번 갈비 4번 4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싸요 2번 갔어요 3번 없어요 4번 오세요 46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2번 건물 3번 거울 4번 그림 47번 문제입니다. 1번 공장 2번 식당 3번 시장 4번 공원 4번 48번 문제입니다. 1번 공항 2번 구경 3번 건강 4번 항공 49번 49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자 2번 아이 3번 가을 4번 과일 50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 2번 지금 2번 3번 근처 4번 금지 51번 문제입니다. 1번 기쁩니다. 2번 바쁩니다. 3번 아픕니다. 4번 아픕니다. 4번 예쁩니다. 52번 문제입니다. 1번 기차 2번 근처 3번 금지 4번 김치 53번 53번 문제입니다. 1번 나이 2번 내일 3번 오늘 4번 가을 54번 문제입니다. 1번 눌렀어요. 2번 늘었어요. 3번 3번 누웠어요. 4번 노랬어요. 55번 문제입니다. 1번 선생 2번 공장 3번 동생 4번 도장 56번 도장 문제입니다. 1번 고르십시오. 2번 거르십시오. 3번 들으십시오. 4번 모르십시오. 57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끝났습니다. 1번 2번 떠났습니다. 3번 3번 나갔습니다. 4번 똑같습니다. 58번 문제입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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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만들어요. 3번 3번 물어봐요. 4번 4번 5번 5번 59번 문제입니다. 1번 5번 5번 6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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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있습니다. 4번. 가십니다. 60번 문제입니다. 1번. 믿어요. 2번. 못해요. 3번. 미세요. 4번. 같아요. 61번 문제입니다. 1번. 무게. 2번. 무료. 3번. 물건. 4번. 물론. 62번 문제입니다. 1번. 반지. 2번. 편리. 3번. 편지. 4번. 먼지. 63번 문제입니다. 1번. 복사합니다. 2번. 복잡합니다. 3번. 불편합니다. 4번. 비슷합니다. 64번 문제입니다. 1번. 붑니다. 2번. 부릅니다. 3번. 모릅니다. 4번. 빠릅니다. 65번 문제입니다. 1번. 비쌉니다. 1번. 비쌉니다. 2번. 맵습니다. 3번. 벗습니다. 4번. 비슷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1번. 밀어요. 2번. 몰라요. 3번. 파라요. 4번. 빨라요. 67번 문제입니다. 1번. 서점. 2번. 서장. 3번. 상점. 4번. 사진. 68번 문제입니다. 1번. 선물. 2번. 건물. 3번. 주문. 4번. 정말. 69번 문제입니다. 1번. 사장. 2번. 극장. 3번. 시장. 4번. 식당. 70번 문제입니다. 1번. 구경. 2번. 안경. 3번. 안내. 4번. 한강. 71번 문제입니다. 1번. 가을. 2번. 겨울. 3번. 여름. 4번. 얼굴. 72번 문제입니다. 1번. 어제. 2번. 오늘. 3번. 매일. 3번. 매일. 4번. 모래. 73번 문제입니다. 1번. 갑니다. 2번. 잡니다. 3번. 옵니다. 4번. 놉니다. 74번 문제입니다. 1번. 우산. 2번. 운전. 75번 문제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1번. 공항. 2번. 동생. 3번. 공장. 4번. 은행. 76번 문제입니다. 1번. 전화하세요. 2번. 주문하세요. 3번. 조심하세요. 4번. 도와주세요. 77번 문제입니다. 1번. 좋아요. 2번. 추워요. 3번. 좁아요. 4번. 작아요. 78번 문제입니다. 1번. 상품. 2번. 청소. 3번. 장면. 4번. 창문. 79번 문제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1번. 바지. 2번. 전기. 3번. 반지. 4번. 편지. 80번 문제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81번 문제입니다. 1번. 2번. 2번. 가방을 맡기세요. 2번. 가방을 맡기세요. 3번. 끈으로 묶으세요. 4번. 4번. 냄새를 맡으세요. 82번 문제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1번. 같이 갔어요. 2번. 꽃이 없어요. 83번. 3번. 꽃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4번. 기차가 왔어요. 83번 문제입니다. 1번. 빌려 주세요. 2번. 2번. 그려 주세요. 2번. 그려 주세요. 3번. 3번. 가르쳐 주세요. 4번. 기다려 주세요. 84번 문제입니다. 1번. 김치를 만들어요. 1번. 김치를 만들어요. 2번. 김치를 먹었어요. 3번. 김치가 맛없어요. 4번. 김치가 맛있어요. 85번 문제입니다. 1번. 대사관에 가겠어요. 2번. 도서관에 가겠어요. 3번. 게시판에 크게 써요. 4번. 다섯시에 켜겠어요. 86번 문제입니다. 1번. 친구가 자요. 2번. 오늘 샀어요. 3번. 초를 꽂아요. 4번. 돈을 찾아요. 87번 문제입니다. 1번. 목이 부었어요. 2번. 몸이 부었어요. 2번. 몸이 부었어요. 3번. 목이 잡았어요. 4번. 몸이 부었어요. 4번. 발이 추었어요. 88번 문제입니다. 1번. 불을 껐어요. 2번. 물을 끓어요. 2번. 물을 끓어요. 3번. 줄을 끊어요. 4번. 물을 따라요. 89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받아주세요. 2번. 바꿔주세요. 3번. 비켜주세요. 4번. 빌려주세요. 90번 문제입니다. 1번. 밥이 없어요. 2번. 2번. 방이 없어요. 3번. 밭이 없어요. 4번. 밥이 없어요. 91번 문제입니다. 1번. 밖에서 일해요. 2번. 밭에서 일해요. 3번. 부엌에 있어요. 4번. 바깥에 있어요. 92번 문제입니다. 1번. 내가 봅니다. 2번. 배를 탑니다. 3번. 배가 갑니다. 4번. 비가 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1번. 비자를 받아요. 2번. 피자를 먹어요. 3번. 이자를 받아요. 4번. 비서를 만나요. 94번 문제입니다. 1번. 백화점에 갑니다. 2번. 부모님을 봅니다. 3번. 비빔밥을 팝니다. 4번. 비행기를 탑니다. 95번 문제입니다. 1번. 사과가 있어요. 2번. 사자가 있어요. 3번. 선거가 있어요. 4번. 상자가 있어요. 96번 문제입니다. 1번. 사람들이 웃습니다. 2번. 사람들이 없습니다. 3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4번. 사람들이 갔습니다. 97번 문제입니다. 1번. 사전을 찾아요. 2번. 사진을 찍어요. 3번. 자신을 믿어요. 4번. 제 손을 잡아요. 98번 문제입니다. 1번. 설명합니다. 2번. 사랑합니다. 3번. 싫어합니다. 4번. 슬퍼합니다. 99번 문제입니다. 1번. 손을 씻으세요. 2번. 신을 신으세요. 3번. 짐을 실으세요. 4번. 문을 닫으세요. 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4번. 계산이 맞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2번.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치마를 입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안에 계세요. 1번. 안에 계세요. 2번. 안으로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4번.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입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3번. 잎이 많아요. 4번. 옷에 묻어요. 10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녁에 있어요. 2번. 제 옆에 있어요. 3번. 저 옆에 있어요. 4번. 처음 뵙겠어요. 110번 문제입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2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3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4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2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4번. 집 살 돈을 벌었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1번. 조금 먹는데요. 2번. 가끔 오는데요. 3번. 지금 없는데요. 4번. 자주 읽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114번 문제입니다. 1번. 창문이 닫혔어요. 2번. 충분히 마셨어요. 3번. 주문이 밀렸어요. 4번. 직원이 닫혔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잡니다. 2번. 집에서 씁니다. 3번. 집에서 삽니다. 4번.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가 가까워요. 2번. 찌개가 뜨거워요. 3번. 친구가 뛰어가요. 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1번. 찬물 있나요? 2번. 기침이 나요. 3번. 콧물이 나요. 4번. 고장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1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2번. 편지를 보셨습니다. 3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4번. 편지를 쓰셨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129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129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2번.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3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4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